아, 여기야. 오케이. 아, 여기? 맞아. 오케이. 네. 겟, 겟, 가, 도, 겟도. 겟, 겟도. 안녕하세요. 겟도 하나 주세요. 오, 사이. 겟도 하나 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오케이, 있어요. 네. 어휴.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어, 그렇죠. 개인 정보. 정보? 연락처 알려줘야죠. 비상 연락처, 가족 통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비상 연락처. 이거 보여요. 아, 이거. 비상 연락처, 가족 통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안 나한테는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가족 연락처로 공제가 있을 시에 다른 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배를 탈 때는 아무래도 변수가 많아서 저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죠. 절차가 있죠. 연락처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비상 연락처라는 말이 좀 어려워. 그렇죠, 연락처 할 때인데 비상은. 이거. 멋있다. 됐다, 이모전 씨. 에머전 씨. 에머전 씨. 에머전 씨 아, 에머전 씨 아, 6. 바로 나왔어, 바로. 바로 나오네, 바로 나와. 아, 죄송합니다. 몰라요. 네? 어떻게 몰라요. 비상이란 말이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평소에 잘 쓰실 텐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행하면서 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걸려요? 20분? 들어가는데 20분 정도 소요돼요. 네, 감사합니다. 합시다. 그래도 되게 잘한다. 헤매는 거 없이. 그렇죠, 그렇죠. 바로 찾아가고. 와, 너무 춥다. 날씨가 너무 좋다. 저도 작년에 섬으로 백패킹 가려고 저기까지 갔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안 떠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도와야 돼요. 받쳐줘야 되네요.